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이 2021년 7월 27일이구요. 시간의 모래 이벤트가 끝나는 날이죠. 그러면은 오늘 보상을 받읍시다. 요게 전부 다 하면은 87개인데 제가 1이 있어가지고 78개 밖에 못 받았네요. 그러면은 받읍시다. 일단은 본캐에요. 당연히 지능반지 쌍 하나 받구요. 뽑기 9개 할 수 있네요. 나올지 모르겠으나 갑시다. 경험치책 억 도발부 경험치책 억 아니 억경험치가 잘나오네? 삼계탕 변줌 신단 신단 오색날개 변줌 진짜 이거 하나는 나올 만하네. 진짜로 그리고 부적 달성 사실 이게 진짜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식의 이벤트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이벤트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나오면 할지 말지 각을 봅시다. 넘어와서 약댕 캐릭터 얘도 78개구요. 지능반지 받고 뽑기 9번 갑시다. 삼계탕 다다 경험치 3개 오색 3개 오 얘는 진짜 쓰레기다. 일치 삼계탕 와 얘는 진짜 역대급인데 요렇게 하구요. 마지막으로 상재린군입니다. 얘도 그냥 뽑기 할까? 아니다. 이거 하나만 봤구요. 요거 9개 총 27개 까는게 되네요. 3927 자아도치 도발고 자아도치 신단 오 뭐야 방금 뭐 나왔어? 어? 삼계탕 5색 경험치체 흠 다 봤구요. 요렇게 이벤트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이벤트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는거 봐서 할지 말지 결정합시다. 진짜 이거 하나만 주지 이거 안나오네 육회 이 5색 6색 6색 6색